첫 번째 이슈 구속 후기입니다. 온라인에 춘천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렸다가 구속됐던 20대 남성이요.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에 장난스러운 구속 후기 글을 올려서 논란되고 있고 검찰이 항소를 결정하게 됐습니다. 아 정말 왜 이럴까요? 그러니까 살인 예고글에 대한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났음에도 반성을 하긴 커녕 구속 후기를 올렸습니다. 자세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. 이 20대 남성은 지난 8월 칼로 생선회를 뜨는 사진을 첨부하면서요. 춘천에서 칼부림을 할 예정이다 라는 게시글을 올려 구속됐습니다.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. 하지만 석방된 이후 이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. 이 글에는 살인 예고글을 쓴 다른 사람과 내가 도원 결의를 맺었다. 그리고 자신의 혐의가 알려지면서 내가 교도소에서 인기남이 됐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 이 글이 당연히 논란을 일으켰고요. 이 글을 확인한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를 결정했습니다. 춘천지검은 이 범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.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렁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이 항소한 이후에 A씨가 후기글에 대해서 또 해명글을 썼다고. 그렇습니다. 글을 장난스럽게 올린 것은 맞지만 반성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.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한테 나 괜찮다. 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다. 이런 부분을 표현하고 싶어서 장난식으로 적었다고 밝힌 겁니다. 이 남성은 현재 심리상담치료센터를 다니고 있고 인터넷 중독 치료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은 내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멘